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안하지! 안하니까 씨발 지금 나한테 이러는거지 거기서 각오를 들은 새끼가 어디있어 그 똥간 안에서 사람 들어오는데 앰포들때도 봤잖아 와 핵잡을 수 있었는데 누구를 개X밥으로 하시나 진짜로 알았으니까 미션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분이 안 터지냐 열심히 할 마음이 안생긴다 마음이 안생긴다 금환경은 내가 쓴거에 원구매수 한거고 배클레이가 좀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여러분들? 다음번에 기누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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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백을 접습니다 내 실력 복구간다 그래서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자존심 챙긴다 다음편 기누나간다 자 염보를 왜 잡아 염보는 잡을 가치도 없어 만만하면 내가 100킬을 했을때 60킬 60킬 핸디킥을 줄 수 있어 60킬 에랑겔 맵 맞쫄게나 했을때 재밌었는데 삼하면 너무 노잼이야 100킬 닦는데 너무 양각 잘 당하고 너무 루즈해 인정? 에랑겔 100킬 내기가 재밌는데 아니 근데 무슨 생각으로 계속하는거지 이거? 무슨 생각일까요 과연 배틀그라운드에서 도무지 일을 할라그래도 일을 할 수가 없네 경기 이해가 안되 이해가 안되 총 이제 내 상대 못돼 조홍희도 이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양산형님 왜요 양산형님 왜요 양산형님 왜요 양산형님 왜요 양산형님 왜요 누가 미션준데요 제가 중상이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몇개빵 어 형님 넷츠고 몇킬 몇킬 일등 3화맥은 10킬을 해라구요 어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무빙 쩔았다. 와... 와... 이것밖에 안 들고 있었어? 또라이네. 또라이네. 대가리. 비교하지 말라니까. 왠만한 배그 BJ더라고. 너네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실수야. 굉장히... 헤드로 바로 대가리 닦았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좆밥님들아. 좆밥은 좆밥 닦으세요. 좆밥님들아. 아시겠습니까? 좆밥님들아. 좆밥. 좆밥님들아. 좆밥님. 좆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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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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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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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에서 여푸짓하네 무조건 나올 때 오토바이 타는데 불쌍하지마 그냥 나가야지 아 제가 가고 있는데 배트그라운드 컴퓨터는 무조건 저처럼 잘 해주려면 무조건 스마트컴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 봐봐 계속 나 때리네 저거 돌개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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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쏘는 게 정답입니다. 어 왼쪽 다 뛰어간다 이거 한 마리 저거 죽을 뻔 했어 세게는 이렇게 오예 가고다 얘들아 보고 배우도록 나는 이 돌멩이까지만 갈 것이야 인정? 저거 어쩔 수 없었어 이때 오토바이가 있는 게 좋은데 중앙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거기서 뭐하세요? 지렁이세요? 8배 요리사랑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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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한번 봐줘야겠다 늙음하지? 뒤는 안전한 게 좋은 법이여 응? 저 새끼 저긴 내렸네 250m 아 해당 안 맞았다 한 방 300m 드리그 하는 게 정말 아쉬운데 아 너무 개방적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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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오늘 자리 잡아냈다 자리 잡아냔다 아따 자리잡기 이거지 이거지 이게 세계랭킹도 실력이지 바로 1등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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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라스란아